농부들도 유튜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부들도 꼭 유튜브를 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는 꼭 유튜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정답은 아닌데 SNS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내가 농사를 아주 정직하게 잘 진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중에서도 유튜브는 글이 아니고 영상이잖아요. 이다 보니까 전달력이 훨씬... 이렇게 푸른 낯사코 농사일 바빠 죽겠는데 언제 유튜브 하냐고요? 농사일 하시는 짬짬이 하세요. 그리고 농사일 하다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하시면 되잖아요. 잠깐 쉬면서 유튜브는 농사일 짬짬이 하세요. 그러면 농사일은 또 언제 하냐고요? 유튜브 하나 짬짬이 하시면 되죠. 농사일도 짬짬이, 유튜브도 짬짬이. 짬짬이 하시면 됩니다. 블루그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판로를 넓혀가는 농민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농튜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인데요. 이미경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정책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앞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농튜버, 이거 어떤 분들이로 봐야 되나요? 신조어죠. 농업, 농촌, 농사 이런 단어하고 유튜버가 결합된 단어가 바로 농튜버라고. 백두대간 자락에서 오미자를 재배하는 이성용 씨 부부. 농사일을 하는 남편의 일상을 아내가 스마트폰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전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전지를 왜 하는 거죠? 전지를 왜 하냐면요. 이게 말하자면 오미자 나무도 새가 있거든요. 수세를 잡아주는 건데.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 만드는 일을 했던 이 씨. 귀농한 뒤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거리를 뒀는데 지난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지은 농산물이 헐값에 팔리는 게 안타까워 선택한 일입니다. 농협이나 대형마트에 팔 때보다 손은 더 가지만 고정 고객이 늘면서 농사하는 맛을 알아갑니다. 농협과 내 진심을 알아주는 그런 이웃들을 찾을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관심은 있지만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농민을 위해 따로 교육영상도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SNS나 동영상 편집 그리고 유튜브 관련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이쪽에다가 올려서 우리 농부들도 이제는 진짜 유튜브를 진짜 잘해볼 수 있는. SNS를 활용해 농업, 농촌을 소재로 1인 방송을 하는 이른바 농튜버들은 전국적으로 70만 명 정도. 방송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또 PC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이 동영상 찍고 있는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돈 따로 드리지 마세요. 핸드폰만 가지고도 유튜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이은주 씨. 올해 배농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벤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올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슬쩍 지나가시는 분도 아, 이 집에 또 사과를 땄네? 이 집에 매력점 사과를 또 이벤트하네? 뭐 해서 계속 손님들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통은 한 4월 중순까지 판매를 계속하는데 조금 빨리 떨어진 것이 아마 스마트폰의 힘이 아닐까. 농업농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가며 침체된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예, 유튜브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예, 걱정 마세요. 그 방법은 인터넷에 가면 다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유튜브 하는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도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농부잖아요. 농부 입장에서 농부 속을 제일 잘합니다. 제가 우리 농부님들이 가장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거 이용해서 키네마스터 실습을 실제로 다시 한 번 해볼게요. PC에 제가 설명하는 화면을 띄우시고 핸드폰으로는 실습을 하세요. 핸드폰에 키네마스타를 여십시오. 전환 기능이 뭐냐면 앞의 사진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갈 거냐 이런 얘기죠. 전환이 어디로 들어간가요? 가운데 하얀 네모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이걸 누르시면 장면 전환이라고 나오죠? 예, 예. 예, 예. 그겁니다.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 무료 버전의 이거 있죠? 네, 있어요. 네. 외향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영상의 소리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뭐냐면... 이 회장님, 영상을 그 중간에서 중간 부분을 딱 찍어서 잘라낼 때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딱 없애야 되겠다? 네, 중앙 부분만. 중앙 부분만? 예, 그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영상을 플레이를 해요.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어? 여기서부터 잘라야 되겠다고 하면 그럼 가운데 그 전환 부분은 어떻게 없으신데요? 그냥 두면 돼요. 없음이니까 현재 이렇게 그냥 두시면 장면 전환 효과가 현재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둘버리면 돼요. 그대로 이어져요? 화면이? 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장면 효과를 넣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농부TV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농부TV에서 뵙겠습니다. 아리아리티 아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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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드, 아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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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시작. 원래 손으로 유명생вол이 현명을 돈뻔하는 방향으로 우리 오마이 clients 그럼요. 세상에서 꼭 해야 될 것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건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맞습니다. 건강하세요.